입문학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주 잘 보내셨죠 오늘 주제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할 때 입니다 두분은 살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결과가 나빴던 적이 있습니까 있죠 평소에 최선의 노력을 그렇게 다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할 말 없고 결과가 나쁜 적은 많다 이거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사례를 하나 들어 공개할 수 있는 사례는 있으신가요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다 제가 직장 있을 때 두번째 직장에서 영업 성과를 내야 되는 관리하는 영업관리자였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돈도 많이 들여가면서 월급쟁이가 택도 없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와 정말 힘들었던 그런 기간이 있기도 했죠 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절망에 빠지지 않은 정도 수준이 다행이었다 거의 뭐 밑바닥까지 네 항상 뭔가가 잘 안될 때 이렇게 보면 여기 정도까지가 바닥이니까 이젠 좋아질 일만 있겠지 라고 하는데 그 밑에 지옥이 있어 계속 계속 잘 안돼 이런 경우가 우리 인생에 한두 번씩은 있죠 그 사건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회사를 관두었나 관두지는 않고 그 이후에 어쨌든 결과가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긴 했는데 그 좋아진 결과 성과의 모습보다는 내 스스로가 했던 희생이 너무 컸다 이런 생각이 좋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자유인님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나빴던 적이 있나요 네 저 역시 결과가 나빴던 적은 굉장히 많은데 진짜 최선을 다했나 이런 거에는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 하나 이렇게 해보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강의는 그냥 이렇게 막 열심히 준비하지 않고 가서 했는데 엄청 좋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약간 뭐 이런저런 조건들이 까다로워서 평소보다 신경을 썼는데 가서 엉망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사실 그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결과가 나쁜 적은 참 많죠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원하는 결과 인생은 뜻대로 잘 안 되죠 대부분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전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또 결과가 좋지 못했냐 이렇게 놓으면 솔직하게 가슴에 딱 얹어 놓고 있으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까 에 대해서는 그랬던 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최선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죠 역시 또 주관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고 또 결과는 우리가 하는 최선의 노력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인건데 내 뜻이 반영이 안 되는 거 뭐 어쩌겠어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걸 해보면 스스로 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최선을 다했나 이런 의문이 들기도 들 때가 많은데 자녀 키워보면 이런 얘기가 많아요 애들이 시험 성적을 다 갖고 와 자식들이 그러면 이제 성적이 나빠요 그래서 왜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 애들이 주로 이러죠 나는 할 만큼 했어 성적이 안 나오는 걸 어떡해 나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핑계를 댄다 라는 느낌이 들긴 하나 그렇죠 되게 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최선이 어느 정도인지 또 진짜 최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데는 때는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인문학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이 주제를 이제 정해봤습니다 진짜 그 얘기 드리니까 네 갑자기 매번 내가 어떤 성취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한 거야 나의 최선이 뭐야 이런 질문을 많이 안 하고 살아왔던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히 열심히 산다에는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냐 이 질문은 좀 무서운 질문이긴 맞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주제는 노력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얘기하죠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가령 열심히 노력만 하면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반드시 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다 비슷한 얘기일 텐데 노력하면 다 되냐 안 돼요 그렇죠 열정만 있으면 다 되냐 안 돼요 맞아요 특히 그죠 운동선수 올림픽 나가는 운동선수 그렇죠 그렇죠 메달 딴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동안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메달 따지 못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림픽에 나갈 정도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들 열심히 노력했는데 누구는 메달을 따고 누구는 메달을 따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지만 노력했다고 해서 메달을 딴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노력은 메달을 따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메달을 따길 원했는데 그다지 열심히 노력하지는 않았어요 그 결과 원하는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우리는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주변에 지인분들은 1번 너 혼자 메달을 못 딴게 아니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라 하면서 위로를 해주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2번 열심히 노력 안했으니까 메달 못 딴건 당연하지 이러면서 좀 질책을 해야 될까요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 고생했다 뭐 너무 실망하지 말고 다음엔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보통 솔직히 자기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하고 그냥 처세처럼 비즈니스에 관계 있는 사람하고는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럼 먼저 비즈니스 관계 있는 사람이라면 비즈니스 관계 있는 사람인 거면 아 뭐 아쉽긴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죠 아주 친해 아주 친하고 그의 발전을 좀 원해 이러면 고생했다는 얘기는 립서비스로 하고 대신 한 말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야 세상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 너처럼 해서 매달 딸 수 있어 세상이 네 위주로 돌아가지 않아 그쵸 세상 만만하지 않아 그쵸 뭐 사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죠 위로를 해주건 질책을 하건 각자 그죠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도 있듯이 이 상황에서 아까 우리 작주님 얘기한 것처럼 당사자한테 도움이 되는 쪽은 위로보다는 질책입니다 최선을 최선의 노력도 다하지 않은 사람한테 어설프게 위로보다는 어설프게 위로해 주기 보다는 좀 따끔하게 질책하는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만 다음번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매달을 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겠죠 그죠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한테 듣기 좋은 위로만 해주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되고 버릇만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을 따지 못한 사람한테는 위로를 해줘야 될까요 질책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위로를 해주는게 필요하겠죠 용기도 좀 그렇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비록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질책보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죽을만큼 노력했는데도 매달 따지 못한 사람한테 좀 더 열심히 노력했어야지 라고 나무라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엄두조차 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이미 그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게 없거든요 그죠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이 실패했다면 질책보다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야 됩니다 근데 무슨 말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게 좋을까요 직접 화법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운동선수라면 아 메달은 뭐 따쌤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한 것만큼은 금메달감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니 내 마음속에 니가 금메달이야 뭐 그죠 챔피언이야 네 뭐 그런거 잘 진화시키면 작업 멘트 되게 아 그렇군요 그죠 보통 여성분들한테 그죠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위로를 잘 해주면 그죠 역사가 이루어지죠 네 어쨌든 그것도 좋은데 저는 이런 말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진인사 대천명 이란 말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은 남성의 유학자인 호인이 독사광견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한 말인데요 내용은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일을 모두 다하고 대천명은 천명을 기다린다 라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사람이 하는 일과 하늘이 하는 일을 엄격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늘이 하는 일에는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한자로는 진인사죠 진인사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대천명을 해야 합니다 결국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 속에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아무리 노력해도 금메달 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수험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는 별개로 하늘의 뜻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에서 자신의 노력, 사람의 일을 모두 다 하는 진인사하고 천명을 기다린다는 대천명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진인사와 대천명 중에 요새 얘기로 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냐 내가 통제 못하는 영역이냐 통제 못하는 영역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러면 결국은 진인사 해야 된다 뭐 이럴 수 있겠네 근데 일반적으로 진인사 대천명 이렇게 할 때는 뒤쪽에 좀 무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진인사 대천명이야 이러면서 기다려봐 뭐 이러면서 그죠? 그죠? 로또 볶음 나놓고 로또 볶음 나놓고 대천명 뭐 이러는 거죠 대체로 사람들은 진인사보다는 대천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노력보다는 하늘이 내려주는 운명을 잘 타고나는 게 더 좋다라는 더 좋긴 하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새벽에 정화수를 뜨다 놓고 하늘에 기도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그죠? 또 우리 딸 명문대에 입학하게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면서 하늘에 대고 기도를 합니다 이처럼 지극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 하늘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나요? 어떻게 보세요? 들어주기도 하고 안 들어주기도 하죠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안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은 없다고 봐요 종교에 대한 관념의 차이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거 믿는 사람은 믿잖아 그쵸?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이러면서 엄청 기도를 하죠 그죠? 다 하느님의 뜻이고 그죠? 물론 뭐 하늘이 감동해서 들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금메달이나 명문대 합격은 부모의 기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죠? 이 상황은 진인사 대천명의 진정한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일 뿐인데요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라는 뜻의 대천명은 단지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인사 대천명에서 중요한 건 대천명이 아니라 진인사예요 그러니까 진인사 한 사람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만이 대천명 하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인사 대천명에서는 진인사 한 사람만이 대천명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말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천명을 기다릴 자격조차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결국 천명을 기다릴 자격은 진인사 한 사람 다시 말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사실은 이야기 들어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긴 한데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옆에서 볼 땐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진은 자꾸 열심히 했다 그래 뭐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는 할 만큼 다 했다는 거 자꾸 이런 경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얘기 그 경계를 좀 애매하긴 한데 그 논의를 좀 뒤로 가면서 좀 그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아니 나 얘기하니까 생각이 드는데 수능 시험을 애가 보러 갔어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데려다 줬어요 둘이 나오면서 남편이 애 시험 보는 동안 영화 남편 보지 이러면 아내들의 반응은 전부 다 미쳤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경건하게 마음을 가지면 애가 시험 잘 보냐고 아버지처럼 영화 보러 가면 시험을 망치고 그렇죠 그런 얘기가 다 떠오르네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다한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알고 자신의 본성을 아는 사람은 하늘을 안다 여기서 잠깐 맹자가 누구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보다는 대략 100년 후인 기원전 370년에 태어난 맹자는 육아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교육가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사려깊은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맹자의 교육을 위하여 세 번씩이나 집을 옮겼다는 맹모 삼천지규로 유명합니다 성선서를 주장한 그는 인간이 타고난 착한 본성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양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심과 호연지기를 강조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그는 인위의 덕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시행하라고 여러 제후들에게 유세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맹자의 이론은 어느 제후에게도 채택되지 못했으며 맹자는 당대에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말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제자들과 함께 시경과 석영 그리고 공자의 정신에 대해 토론했으며 그때 만들어진 책이 오늘날 전해지는 맹자 7편입니다 끝 여기도 하늘을 안다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맹자가 자신의 마음을 다한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알고 자신의 본성을 아는 사람은 하늘을 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자신의 마음을 다한 사람이란 친인사한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은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또 두 번째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자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본성이라고 부르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걸 한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본성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한계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다시 말하면 하늘이 하는 일에 해당됩니다 결국 본성과 한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늘이 할 수 있는 일에 여기에 맞닿아 있는 경계선의 안쪽과 바깥쪽을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그 경계선의 안쪽은 인간의 영역이고 그 경계의 바깥쪽의 한계는 하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경계 인간의 영역과 하늘의 영역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경계의 엣지까지 엣지까지 몰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참 힘든 일인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다시 말해 진인사해야 됩니다 맹자는 이걸 두고 자신의 마음을 다한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또 자신의 본성을 아는 사람은 하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성 넘어가 바로 자신의 한계고 이건 하늘의 영역에 속하잖아요 결국 최선을 다한 사람은 자신의 본성과 한계를 깨닫게 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본성도 한계도 알 수 없습니다 요컨대 본성과 한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극한까지 우리 작두님 표현을 엣지까지 자기를 밀어붙인 사람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람은 흔히 어떤 일을 하다가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어야죠 좀 코피는 안 되는데 계속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한계에 부딪힌다 이런 거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거에서는 금방 구분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그게 구분이 돼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려고 태능선수촌에 사람들 보면 매일 새벽에 뛰잖아 그게 젖산 내성 훈련 이런 걸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돌파해? 일단 먼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내 한계야 이딴 소리 하지 마라 이 얘기지 한계는 앞서 얘기했잖아요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와 달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음에도 한계에 봉착했다면 안타깝지만 별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뜻이 그러한 걸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한계에 도달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의 심정은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나 할 만큼 다해서 죽을 만큼 근데 원하는 게 못 얻었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좌절스럽고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아는 친구나 후배들 중에 공무원 시험 공시생이라 그러죠 요즘도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0.5점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다음을 기약해야 되다 보니까 그 슬픈 감정 이런 것들은 옆에서 봐도 이렇게 막 뭐라고 얘기도 못할 정도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절망의 늪에 빠진다고 사실 두 분 얘기가 현실에서 직접 일어나는 얘기긴 한데 방금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 더 이상 할 여지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심정이 어떠냐 이러면 막 억울하고 안타깝고 절망스럽고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쿨합니다 의외로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는 어떤 미련도 회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의 뜻이 여기까지구나 하면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죠 그동안 최선을 안했구나 그렇죠 그 방금 사례 이렇게 쿨해지는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공시생 친구도 여기에는 아직 못 미쳤다라고 감히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최선을 다한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은 결과에 크게 연연해야 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을 때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결과가 나빠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인사 대천명의 핵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뜻의 진인사에 있습니다 진인사한 사람은 일단 성공 가능성이 좀 높죠 또 대천명할 자격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질문을 좀 스스로한테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평소에 얼마나 진인사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오늘 전 이건 딱 꿈에 그래 결과와 관계없이 쿨할 수 있는 사람이 최선을 다한 사람인가 공감이 갑니다 어쨌든 뭐 자기 노력을 다 하지 않고도 매번 이렇게 결과가 안 좋을 때 운이 좀 안 좋았어 뭔가 나의 운이 여기서 끝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경우가 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런 말은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진인사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오늘 가장 포인트가 아닌가 싶네요 진인사 대천명은 되게 무서운 말이긴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줄평 작두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저도 마음에 썩 안 와닿고 거부감이 드는 이야기이긴 한데 세상엔 거저와 공짜가 없다 세상엔 거저와 공짜가 없다 좋습니다 자유인님 저는 이제 평소에 약간 진인사 대천명이랑은 좀 결이 다를 수 있는데 대다수의 펼쳐지는 상황은 인연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불교적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업과 연기 뭐 이런 개념일 텐데 그러니까 인연 중에 인이 아마 진인사에 가까운 거고 연이 대천명에 가까울 텐데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출근길 인문학을 들으시는 모든 청취자분들한테 좋은 인연이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좋습니다 깨알같은 홍보도 좀 하시고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할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살다 보면 최선을 다했음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질책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처럼 진인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만이 대천명 하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명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진인사가 필요한 거죠 평소에 진인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천명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라는 뜻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해서 진인사 대천명의 핵심은 진인사입니다 진인사 한 사람만이 성공할 확률도 높고 천명을 기다릴 자격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을 위한 출근길인 문학 제87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comin munition 천 둘 iona 너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